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세우면 왜 이렇게 빠져먹지? 오케이 그래서 지우가 15 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내 시험만 이렇게 글자로 빠져먹고 그래서 이 친구는 포즈 쓰는 방법은 P O S P O S E 그렇죠 무슨 시고 또 무슨 시로도 쓰인다 이름씨로도 쓰이죠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포즈 쓰는 방법은 P O S E P O S E P O S E 이거요? 오케이 뭐야 클래스 카드 공부했어? P O S E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시고 P O S E P O S E 하다시로도 쓰여 전화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얘는 P O S E P O S E 쓰는 방법은 P O S E P O S E 그렇죠 무슨 시다? P O S E P O S E 이름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로 됐어요 무엇 막대기 무엇 남극극극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P O S E 오케이 그 다음 P O S E 뭐 쓰는 방법은 P O S E P O S E P O S E P O S E 무슨 시죠? P O S E 이름씨죠? 무엇 P O S E P O S E 오케이 그 다음 P O S E 쓰는 방법은 P O S E 그렇죠 무슨 시죠? P O S 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P O S E 쓰는 방법은 P O S E B O N E 오케이 무슨 시죠? P O S E 오케이 그 다음에 P O S G P O S E 러 쓰는 방법은 P O S E 이겠죠? P O S E P O S E 롤이 아니고 랏을니까 P O S E 呃 소리지 P O S E 여기가 아니죠. 그럼 여기는 h를 적어야지. h를 적어야지. 적어야지. 소리는 안 나지만 글자는 있잖아. 그 다음 계속해서 장미는 로즈. 쓰는 방법은 이름시구요. 그 다음 노즈. 쓰는 방법은 n o s e 이름시 하다시 그 다음 콜. 쓰는 방법은 c o n e 그 다음 구멍은 ho. 쓰는 방법은 h o l e 그 다음 ston. 쓰는 방법. 그렇죠. ston. 다 됐습니다. 지급해다 하세요.